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은 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소설책 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읽어드릴 에피소드는 일본 열차 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주인공이 봄의 고향으로 향하는 승객들을 보면서 자신의 결핍되었던 안식처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따뜻한 내용입니다. 작가의 문체와 표현에 봄을 그대로 그리듯 상기시켜서 읽고 있으면 뭔가 기분 좋은 꿈을 꿀 것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뜻한 소설 한 편 들으면서 화사한 봄과 같은 기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벚꽃 아래서 기다릴게 평일 저녁 도쿄를 향하는 신칸센에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회사원들이 많다. 오늘은 금요일. 한 주를 잘 버틴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조금 고급스런 도시락을 사는 손님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센다이의 우설구이 도시락과 이와테의 신라쿠 전복 성게밥은 넉넉히 채워두도록 하자. 추가로 안주를 주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왕이니 맥주뿐 아니라 일본 술을 권해볼까 한다. 세 번째로 돌 때에는 기념품을 메인으로 쌓아두도록 하자. 어제 미팅에서 코리아마의 얇은 피만두를 굉장히 많이 판 스태프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말을 꺼냈더라? 하여간 이것저것 생각하며 자네의 준비실에서 손수레를 정돈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아미 씨가 말을 걸었다. 사쿠라 씨, 리카 씨가 말했던 오늘 그거 갈 거지? 사쿠라는 손수레 세팅에 몰두해 있었던 탓에 머리가 새하얗게 비어있음을 깨달았다. 그게 뭐였더라 하고 멍청하게 되새김질하다. 그것이 2주 전에 말했던 단체 미팅 이야기라는 걸 뒤늦게 떠올렸다. 아, 가요. 당연히 가야죠. 치과 의사들이랑 만나는 그거 말이죠. 어머, 기대하는 것 치고는 잊고 있었나봐. 아휴, 최근에 계속 지방에 머물렀더니 요일 감각이 사라지는 바람에. 아미 씨는 가나요?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난 도쿄로 되돌아가서 모리오카에서 하룻밤 자는 스케줄이라. 아휴, 피곤하겠어요. 영화 배우 카케이토시오만큼 멋진 남자가 있으면 얘기 좀 해줘. 아미 씨는 팔랑팔랑 손을 흔들며 뒤쪽 차량으로 향했다. 사쿠라보다 3살 어린 26살의 그녀는 중도 입사한 사쿠라보다 직급이 높아 지금은 중견 스태프의 지도를 맡고 있다. 몸집이 작고 눈이 동그란 겉모습은 아영 모델인 후지야 패꽃장과 꼭 닮아 있었지만 120kg을 넘는 손수레를 슈퍼마켓 카트라도 미는 것처럼 가볍게 밀며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도시락을 팔고 돌아온다. 그리고 의외로 연대 있는 남자가 취향이다. 지금은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막 입사했을 무렵은 그저 가르침이 엄격하고 무서운 선배였다. 동경하던 마음에 이끌려 재취직한 자네 판매원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것이었다. 하이힐을 신고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하는 데다 손수레 취급이나 음료를 신는 일 등 체력으로 승부를 보아야 하는 상황도 많았고 물건을 팔고 있는 사이에는 360도 고객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게다가 개인 판매 금액이 매일 확실히 제시되므로 실적 압박도 강하다. 직장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건 창의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며 판매 실적을 쌓아올린 장인 기질의 사람들 뿐이었다. 여자뿐인 수직적인 사회에서는 화려한 만큼의 혹독함이 있다. 차장의 안내방송에 이어서 문이 닫히고 신칸센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플랫폼을 빠져나간다. 좋았어 하고 허리를 두들기며 기합을 넣은 뒤에 사쿠라는 자신이 담당하는 앞쪽 차량을 향해 손수레를 밀고 나갔다. 먼 곳에 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 4년 전 근무하던 간사이의 본사를 둔 인쇄회사가 사업 축소를 위해 도쿄 사업소를 폐쇄한다며 종업원의 정리 해고를 발표했던 날 밤이었다. 계절은 봄이라 한창 때를 맞이한 벚꽃이 마을 이곳저곳에 담옹색 천정을 만들고 있었다. 퇴근길에 가까운 커피숍에서 가장 싼 스몰 사이즈 커피를 마시며 사쿠라는 멍하니 창 너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단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과의 소개로 입사한 뒤에 회사 실적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매해 지날 때마다 인원 감축이 있었고 일은 산처럼 쌓여갔다. 20대 전단에 자신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거의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항상 납기일에 쫓겼으며 오류가 생겼다는 말에 이곳저곳 사과를 하러 돌아다니고 꾸벅꾸벅 졸다 전철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던 것 정도다. 자그마한 회사는 시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조례 시간에 고개를 숙이던 사장의 정수리를 아무리 떠올려 보아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그럴 힘조차 몸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목이 아파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눈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다. 주상복합 빌딩을 가득 채운 음식점의 네온사인과 오고가는 자동차의 라이트 불빛을 받아 정신없이 바쁜 밤거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똑같은 지요다 구라도 아름답게 개발된 도쿄역 주변이나 근대적 상업 빌딩이 늘어선 아키하바라와는 분위기가 다른 혼잡한 번화가의 한 구획이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무렵이라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사쿠라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회사 바로 근처에 있었다. 막차를 놓치는 일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차라리 근처에서 사는 편이 편할까 하는 생각으로 취직해서 1년 정도 되던 해에 그쪽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실패였다. 계속 이 작은 영역 안에서 회사와 집 사이를 오고 가기만 했다. 겨우 교통이 좋은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정작 아무데도 가지 못했다. 잘 생각해보면 매일 보고 있는 거리마저 끝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커피를 다 마신 순간 먼 곳에 가고 싶다. 라고 텅빈 머릿속에 당돌한 욕망이 생겨났다. 희미하게 빛나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바보 같다고 비웃고 싶어질 만한 그런 생각이었다. 먼 곳에 가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보고 싶다. 빈 커피컵을 카운터에 돌려주고 나서 눈앞의 거리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곧 하이힐을 신은 발톱 끝이 아파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발을 옮겼다. 주상복합 빌딩이 늘어선 번화가를 벗어나 커다란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아래를 지났다. 20분 정도 걷다 보니 거대한 빌딩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커서 몬근감이 사라져간다. 거북이가 개미가 되어버린 기분으로 은행이나 신문사,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 본사 빌딩 앞을 지나쳐갔다. 이윽호 시야의 절반을 막고 있던 빌딩 그림자 속에서 붉은 빛을 띠는 금색 탑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조명을 켠 도쿄 타워다. 어라?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하고 내심 찔리는 느낌에 발을 멈췄다. 도쿄 타워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더라 생각해보아도 곧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대부분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 탓에 도쿄 지리라면 실제 지도보다 전철 노선도를 떠올리는 일이 많았다. 무엇보다 시내는 빌딩이 많은 탓에 시야가 가려져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저 저 정도 크기라면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밤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배가 이런 기분일까? 사쿠라는 금색으로 빛나는 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저기 맥주랑 감시 과자요. 지금 남아있는 도시락엔 어떤 게 있죠? 그 잘 팔리는 먼 게 있나요? 객실과 통로를 나누는 자동문을 지나는 순간 양 옆자리에서 화살처럼 말이 쏟아진다. 그 하나하나에 웃는 얼굴로 대답하며 사쿠라는 상품이나 메뉴를 건네고 잔돈을 준비한다. 지금까지 접객업과는 연이 없었던 때문인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그저 허둥대며 손을 움직이는 게 전부로 쓸데없는 동작이 많다고 몇 번이고 꾸질함을 들었다. 지금은 대량 주문에도 익숙해지고 앞치마 주머니 속의 동전 종류도 손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덕분에 어느 정도 부드럽게 받아 넘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미 씨는 차량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손님이 말을 걸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손님의 태도를 잘 관찰해서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알맞게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손님이라면 언제쯤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싶어질까? 관광객이라면 기념품 사는 걸 잊지는 않았을까? 무언가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사람은 없을까? 상품 안내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그저 커피, 도시락, 과자, 기념품이라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커피인지 기념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도시락엔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있는지 아주 작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손님의 반응은 달라진다. 고객의 잠재적 요구를 놓치지 않고 끄집어내어 말을 걸기 전 단계에서부터 말을 걸기 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하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을 고를 수 있는 게 좋겠지? 라거나 어머니가 아까 화장실 앞에 서 있었는데 사고 싶었던 건 없었을까? 라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왠지 모르게 알게 되는 거 있잖아. 손님 접대에 있어서 감이 좋은 아미 씨가 망설임 없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쿠라는 조금 곤란해졌다. 사쿠라의 부모님은 사쿠라가 성인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혼했다. 어머니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버지와는 10년 가까이 접점이 없다. 함께 살고 있을 무렵에도 가족 간의 사이는 그다지 원만하지 않아서 사쿠라와 다섯 살 어린 남동생은 매일 싸우는 부모님과 가능한 얽히지 않도록 항상 몸을 웅크린 채 살고 있었다. 가까운 관계라면 알 수 있는 것 뭐 이런 감각은 별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됐건 손님들의 동작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에 조금씩 아 지갑을 찾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구나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뭔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아 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고 매상은 조금씩 늘어갔다. 여행이건 일이건 귀향이건 사쿠라는 타고 있는 모두가 예정에 얽매여 긴장하고 있는 오전의 신칸센보다 하루를 끝내고 이제 집에 돌아갈 일만 남아 손님들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있는 밤의 신칸센 쪽을 좋아한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지고 자연스레 응대하는 목소리에도 그런 감정이 담긴다. 자신이 이 신칸센 레일 위를 1mm도 벗어나지 않고 오가는 사이에 이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얻고 일정을 끝낸 뒤에 이 레일 위로 돌아온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묘하면서도 즐거운 일이다. 갑자기 오늘 일과 중에 통로에서 만난 소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둥근 소매에 고급스럽고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있던 소녀는 결혼식에 간다고 말했다. 쇳덩어리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서워진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을까? 처음 가본 하나마키의 풍경은 그 아이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신칸세는 안전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질문에 떠오른 대답 중에서 일부러 하지 않은 말이 있었다. 신칸세는 안전하다. 영업을 시작하고부터 50년 동안 승객이 사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실적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신칸세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주 가끔 무시무시한 것에 쫓겨서 철책을 넘어 플랫폼을 박차고 선로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사쿠라는 그 아이가 그런 무서운 것을 만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무심결에 손님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 일은 많다. 가끔 사쿠라는 이 일을 마치 수량이 풍부한 커다란 강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매일매일 무수한 손님이 사쿠라의 곁을 지나간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한 번 만날 인연으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 그들이 돌아가는 신칸세니 사쿠라가 담당하는 차량이 될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그들이 남긴 단편적인 기억은 사쿠라의 안에 조금씩 쌓여간다. 가족들을 위한 기념품을 열심히 고르고 있던 할머니. 지금부터 딸의 장례식이라며 구입한 도시락에 손도 대지 않고 계속 울고 있던 아버지. 먼 곳으로 떠나는 첫 여행에 들떠 계속 통로에 서 있던 아이들. 면접용 정장을 입고 커피컵을 쥐고 있는 주업준비생의 새하얀 손가락. 이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어느 순간 한마디만 더 뭔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마디만 더 상품 설명이라도 명소 안내라도 좋으니 이 먼 여행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 더 즐거운 것이 될 만한 무언가 무언가를 덧붙여서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것이 아미씨가 말한 가족이라면 가족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생각을 멈추고 판매에 전념해서 3시간 정도로 일을 끝냈다. 남기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를 무사히 판매 완료한 것에 안도하며 손수레를 정리하고 영업소에서 매상을 집계했다. 체커에서 튀어나온 금액이 월요일에 평균 매상을 약간 상회하는 것에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녁밥 사올게 하며 지갑을 한 손에 들고 빠른 걸음으로 여간을 향하는 아미씨를 배웅한 뒤에 당직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준비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보자 간사인 리카시가 보낸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예정대로 8시부터 마르노우치의 룸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3대3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락커룸에서 화장을 고친 뒤에 다른 스태프들에게 인사하며 퇴근했다. 스태프 전용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자 오후 7시를 지난 도쿄역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미팅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탓에 여성스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검은색과 보라색의 브이넥 보더셔츠에 사람을 목 졸라 죽일 수 있을 듯한 굴따란 금목걸이를 한 차림새다. 사쿠라는 황급히 역과 이어진 백화점으로 뛰어가서 흰색 바탕에 은은한 파스텔 컬러에 꽃 모양이 그려진 청초한 원피스를 구매했다. 새로운 액세서리를 사긴 아까웠기 때문에 그 대신 옷깃 언저리에 자그마한 라인스톤이 붙어있는 것을 골랐다. 남은 건 매일 갈고 닦은 애교로 어떻게든 해보자. 기합을 한번 놓고 지상을 향했다. 밤에 마루노츠 역앞 광장은 조명을 켠 도쿄 타워와 질비한 창문에서 환한 빛을 내뿜는 오피스 빌딩에 둘러싸여 거의 매일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춰버릴 만큼 아름답다. 여기가 좋다. 몇 년이 지나도 이 풍경을 보고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인 이자카야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두 시간 뒤 그냥 그런 다른 멤버들과 역해 찰구 앞에서 헤어지고 나서 사쿠라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리카시에 초대로 온 영업소 격리 미즈호와 근처 꼬치구이 집에서 새로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우리들 리카시의 괴상망측한 연애에 휘말려서 귀찮은 꼴을 당한 것 뿐이잖아.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생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미즈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쿠라는 방울양배추와 까망베르치지를 번갈아 끼운 꼬치를 한 조각 맛보며 점점 명백히 밝혀지고 있네 하고 대꾸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입사시기가 가깝기도 한 덕에 직장 안에서도 가장 허물없는 사이였다. 덧붙여 리카시는 두 사람보다 다섯 살 연상으로 미즈호의 상사이기도 했다. 리카시와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치과의사인 남자가 간사를 맡은 단체 미팅 자리는 이것으로 세 번째였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미팅이라는 명목으로 접점을 만들어서는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설이었다. 간사라는 이유로 테이블 끝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서 동창끼리만 통하는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 두 사람 덕에 미팅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묘한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다. 다행히 남자 쪽 한 사람이 사교적인 성격이라 분위기를 바꿀 만한 세간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꺼낸 덕분에 어떻게든 그 자리가 유지되었을 뿐이다. 힘든 시간이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사쿠라는 이어서 도착한 소금에 절인 오일을 집으며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뭐 핸드폰 번호 교환은 했지만 그래 오니시씨 좋은 사람 이었으니까 아이 근데 어딘가 너무 뺀질거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뒤에서 가정폭력이라도 저지를 것 같지 않아? 뭐 그거 몰랐는데 그냥 느낌이었을 뿐이야 난 굳이 고르자면 그 사람보다는 마츠노씨 쪽이 나을까 그 무뚝뚝한 사람 세계유산 프라모델 조립이 취미인 어 그런 것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바람은 안 피울 것 같지 않아? 느긋하게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남자 셋 중에 그 민폐투성이 간사 녀석이 제일 싫더라 리카씨 남자 취향 참 독특하지 않아? 하고 두 사람을 안주삼아 불만을 가라앉혔다. 한 차례 웃어 넘긴 뒤에 입가에 맥주 거품을 묻힌 미주오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사쿠라의 행동력은 배우고 싶은걸? 난 마츠노씨가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은 해도 내 쪽에서 먼저 연락처를 묻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자리에 초대받으면 일단 얼굴은 내밀지만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 거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 행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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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력이라는 말에 사쿠라는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초대받은 미팅은 거절하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연락처를 묻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이나 출산 자녀 양육 부모부양 대출이란 무거운 인상을 품고 있는 결혼이라는 두 글자와 확실히 연결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확신은 없다. 그럴리가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은 거냐고 묻는다면 나도 잘 모르겠어. 에이 그래도 좋은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지? 사쿠라는 거품이 꺼진 하이볼을 홀짝 홀짝 마시며 맞은편에 앉은 미주호를 바라보았다. 일을 끝낸 뒤에 영업소에서 볼 때에는 눈꺼풀도 입술도 푸석푸석 할 때가 많았지만 오늘은 휴일이었던 건지 미팅용의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꾸민 얼굴이 무척 예었다.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크림빛 피부가 매끈거렸다. 예뻤다. 모공 하나 보이지 않는 크림빛 피부가 매끈거렸다. 자연스런 체리 핑크빛 입술은 튀김을 베어물기 전부터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10대의 미주호와 만난 적은 없지만 분명 그때보다 지금의 미주호가 훨씬 예쁠 거라고 생각한다. 피부의 수분기는 어느 정도 사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대신 일과 돈 자신감과 자유를 얻은 그녀는 지나온 세월만큼 얻은 무언가를 금빛 날개옷처럼 온몸에 휘감고 있었다.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사쿠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철이 들었을 무렵에 본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나이로만 보면 지금의 자신과 열 살도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놀랐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자신이 엄마를 피로에 찌든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어깨 위에는 이 금빛 날개옷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항상 무언가에 화가 난 채로 귀찮은 듯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잔소리가 심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이상으로 여자에게 냉정했던 시대 탓일까 아니면 어머니나 주부라는 가정과 생계에 찌든 호칭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어린 아이여서 걸치고 있던 날개옷을 보지 못한 것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아직 무언가 날개옷을 걸치고 있다고 믿는 자신이나 미주호가 결혼과 출산이라는 새로운 짐을 등에 지면서 그 옷을 한 장씩 벗고 피로에 찌든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항상 희미하게 주위를 돌고 있다. 결혼은 어쨌든 아줌마가 되는 건 무서워. 맥락 없이 떠오른 말을 그대로 중얼거리자 미주호는 눈꼬리에 주름을 지으며 웃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는 여고생들 눈에는 우리 둘 다 이미 아줌마인걸 그거야 그렇겠지만 아직은 언니이고 싶달까 뻔뻔하긴 웃고 있는 사이에 잔 옆에 놓아두었던 사쿠라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이 빛나며 봉투 모양의 마크가 나타난다. 아 미안 슬슬 가봐야겠어. 어? 시간 다 된 거야? 어 남동생이 오기로 했거든 상담할 일이 있다면서. 이런 시간에 사이도 좋다. 좋지 몇 살을 먹어도 못 믿어와서 내버려 둘 수가 없더라. 조금 더 마시고 가겠다는 미주호에게 술값을 건네주고 내일 봐 하며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역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야마노테선을 타고 시나가와 방면을 향한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의 개찰구에 아직 남동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켜 문자를 확인하면서 개찰구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슈즈의 모습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슈즈는 사쿠라보다 주먹 하나 정도 큰 키에 살집이 있는 호리호리한 몸을 약간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여 걷는 버릇이 있다. 하얀 바탕에 라이트 그린색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슈즈가 물고기가 강을 따라 내려오듯 혼잡한 인파 속을 술술 빠져나오고 있었다. 한 손을 들어 보인 사쿠라를 알아챈듯이 슈즈는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뺐다. 귓불에 나란히 위치한 피어싱 세 개가 반짝하고 빛났다. 슈즈는 치바에 있는 남성용 옷가게에서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엷은 갈색으로 물들인 머리카락을 흔들며 다섯 살 어린 남동색이 슬쩍 고개를 기울였다. 어 누나 기다렸어? 아니 지금 막 도착했어. 어 근데 뭔가 옷이 평소랑 다른데? 누나 보통 훨씬 더 날카롭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녔는데 웬일로 갑자기 소녀스러워졌지? 아이고 날카로워서 미안하네요. 미팅이 있었어. 누나도 미팅 같은 거 하는구나 하고 중얼거린 슈즈를 데리고 사쿠라는 옆 근처에 주차장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아파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도중에 슈즈는 편의점에 들러 냉동 라면을 샀다. 폐점 작업이 길어진 탓에 저녁 식사를 아직 하지 못했다고 했다. 사쿠라가 사는 원룸은 10층 건물의 9층에 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리모델링 덕에 내부는 그럭저럭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저렴한 집세와 통근의 편리성 그리고 또 하나의 자그마한 이유로 고른 방이다. 짐을 내려놓은 슈즈는 곧바로 부엌에 서서 요리를 시작했다. 다담이 6장 정도 크기의 서양식 방에 된장 냄새가 피어오른다. 아무런 건더기도 넣지 않고 면을 끓이고 있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한 사쿠라가 옆에서 파와 계란을 집어든다. 슈즈는 고마워라고 중얼거리고 쑥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화장을 지우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사쿠라는 등을 둥글게 말고 라면을 먹는 동생 옆에 앉았다. 슈즈는 좀처럼 말문을 열지 못하고 멍하니 11시경 시작하는 정보 방송을 바라보고 있었다. 딱히 할 말이 없었던 사쿠라는 나지막한 테이블 가운데 놓여있는 스노우돔 을 뒤집었다. 테니스공 크기의 돔 안에서 옅은 핑크색 종이 조각이 반짝반짝 춤을 춘다. 돔 한가운데 있는 것은 활짝 꽃을 피운 벗나무다. 시내의 벚꽃이 활짝 피기 2주 전 역 안에 있는 잡화점에서 한눈에 반해 사버렸다. 벚꽃이건 단풍이건 한창 때의 관광시즌에는 매년 도무지 휴가를 낼 수가 없다. 이거라도 즐기자 하는 조금의 자조적인 기분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예상대로 올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님들에게 벚꽃놀이 명소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벚꽃놀이를 가지 못했다. 어느 사이엔가 도심의 벚나무는 녹색잎이 눈에 띄게 도단하고 사람들은 골든위크를 기다리며 들떠있었다.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노도의 연속 근무를 떠올리면 미리 체력 단련을 해둬야지 하고 자연스레 명치에 힘이 들어갔다. 행락철의 혼잡 속에서 상품을 파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매상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승부의 시기이기도 하다. 깨끗이 비운 그릇을 개수대에 올려두고 돌아온 슈지는 몇 번인가 앉은 자세를 바꾸면서 무슨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 듯 입가를 실룩 거리다가 겨우 용건을 꺼냈다. 나 결혼할지도 몰라 일단은 봄부터 취직도 했고 이미 5년이나 사귀었으니 슬슬 결혼하자는 얘기를 카오리도 카오리네 집에서도 하고 해서 토막토막 끊기는 말에 사쿠라는 눈을 크게 떴다. 기쁨과 놀라움으로 머릿속이 순식간에 담웍색으로 물들어갔다. 이전에 몇 번인가 얼굴을 마주친 적이 있는 카오리는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시원시원하고 밝은 여자아이다. 남에게 휩쓸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 슈즈보다도 훨씬 금전 감각이 확실해서 이 아이와 함께 있는 한 안심이라고 남몰래 기대하고 있었다. 뭐야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잖아 난 카오리가 너한테 정내미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 하고 있었다고 축하해 잘됐네 오 잘된 거긴 하지만 축하할 만한 이야기인데도 슈즈는 의외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테이블 위에 스노우돔을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자니 슈즈는 슈즈는 눈썹을 찌푸리며 조금 괴로운 듯한 얼굴로 가정이란 게 그렇게 좋은 거였나 하며 쥐어짜듯 말했다. 부모님의 사이가 서서히 나빠진 것은 사쿠라가 고등학생 때 부터였다. 싸움의 원인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죠. 뭘 위해 결혼한 거예요 하고 소리친 것은 기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말다툼을 하면 말 주변이 좋은 어머니의 말에 휘둘린 끝에 말문이 막힌 아버지가 결국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일이 일상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저녁 식사 자리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별거하는 듯한 생활이 이어졌다. 서로 간에 무언가 용건이 있을 때는 사쿠라나 슈즈를 불러 말을 전달하는 일이 많았다. 조금이라도 부모님들 간에 대화의 물꼬를 터보려는 마음에 슈즈와 둘이서 바보처럼 거실에서 까불대거나 일부러 큰 목소리로 떠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부모님이 힘을 합쳐 꾸지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서로 통한 두 사람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목이 아프도록 떠들어 대도 시끄러워란 어머니의 가시도친 목소리가 돌아올 뿐 집안은 여전히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어머니는 공격적인 뱀처럼 보였고 아버지는 만지면 손마저 얼어버릴 듯한 겨울의 돌산처럼 보였다. 부모님은 사쿠라가 성인이 되어 집을 나오자마자 이혼했고 아직 중학생이었던 슈지는 어머니에게 맡겨졌다. 독립하고 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떠들거나 웃기려 노력하거나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사쿠라는 지금껏 자기 자신을 말수가 많은 가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살기 시작한 뒤에서야 겨우 자신은 말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멍하니 듣고 있는 쪽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일손이 모자란 직장에서 일에 쫓기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던 슈지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 사람 또 결혼했어 아이가 생겼다던데 하고 어머니의 재혼을 알려주었다. 대규모 연휴와 여름방학 연말 연시에는 대체로 집까지 일을 가져와서 아파트에 앉은 뱅이 테이블 위에서 하곤 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재혼을 들었을 때 갑자기 바빠서 어디에도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어난 것은 사이탐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현 안에서 전근이 잦았고 철이 들었을 무렵에는 2년마다 이사를 반복했다. 애착이 있는 곳이라고 는 생각나지 않았고 원래 별로 교류가 없었던 친척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계기로 연락이 끊겼다. 특히 성격 불일치로 오래전부터 상담을 받아왔던 양가 조부모들은 두 사람에게 아버지 쪽은 어머니의 어머니 쪽은 아버지의 험담을 해와서 꺼림직한 기분에 이쪽에서부터 교류를 피하고 있었다. 직장을 옮기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미지오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안심하고 돌아갈 장소를 갖고 싶다고 슬쩍 얘기한 적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무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하고 말했다. 그런 걸까? 그럼 나도 연말에 돌아갈 때마다 빨리 결혼해라 상대가 없는 거라면 선이라도 봐라 그러다 아이 못 낳을 수도 있다 하는 소리를 듣는 걸 잘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과 항상 비교당하고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서 고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산처럼 있고 뭐랄까 연결점이 있다는 건 그만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받는다는 거니까 안심과는 좀 다른 기분이 들어 음 하지만 역시 부러운 걸 걱정해줬으면 좋겠어 저녁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올라오고 모두 모여서 사이좋게 뒹굴며 영화를 보거나 그러는 게 부럽거든 이야기를 하면서 사쿠라는 어딘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은 원래 가정에 속해 있었고 아버지나 어머니 친척들이 항상 반드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척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걸 분명히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 공상할 때에는 무척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머릿속에 넘쳐 흐른다 꿈이나 기대가 숨막히게 부풀어 올라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지지 못한 진짜 따뜻한 가정이란 이런 것이라는 이상적인 모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미주오는 미주오는 입안에 쓴맛이 도는 것처럼 목 안을 울리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참 괴롭겠다 라고 흘리듯 말했다 베란다 베란다 유리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슥 훑었다 누나 좋은 거라니 뭐야 아휴 기다려봐 어디 보자 9층이나 되는 덕분에 시야가 탁 트여 고요해진 밤거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옆 근처는 아직 밝았지만 자정이 가까워 오자 불이 켜진 집의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다 어느 방향이었는지 난간을 붙들고 시선을 집중하던 사쿠라는 밤하늘 한쪽 끝을 가리켰다 자 저기 늘어선 빌딩과 빌딩 사이 저 멀리 붉은 빛을 띠는 금색 탑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슈지는 오오하고 탄성을 흘렸다 도쿄타워잖아 대단한데 빛이 나고 있어 좋지 뭐야 우연히 얻어 걸린 건가 그럴 리가 방 얻을 때 보이는지 아닌지 확인했어 이전 직장 다닐 때 별 생각 없이 산책하다 보니 저게 보였는데 예뻐서 마음에 들었거든 그대로 오테마치에서 도쿄타워까지 걸어가 버렸지 뭐야 밤이고 퇴근길이라 지칠 대로 지친 데다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뭐야 그게 어둠 속에서 슈지의 웃음소리가 카랑카랑 울린다 어릴 때부터 변함없는 자그마한 파티용 폭죽을 터뜨린 것 같은 메마르고 밝은 목소리다 누나 너무 한가한 거 아냐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은 시기였거든 아니 사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예쁘다 하고 멍하니 생각하며 멀리 보이는 도쿄타워를 목적지로 삼고 있었다 도중에 무심코 방향을 꺾어 금빛으로 빛나는 도쿄역 주변이나 비카메라와 무인양품 마루이 등에 대형 상점이 늘어선 유라쿠초 역 앞을 산책했다 새하얀 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히비아 공원 옆을 지나 근대적인 신바시의 빌딩가를 거닐었다 눈에 띈 과자를 사고 책을 사고 느낌이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의 간판과 메뉴를 살펴보고 슬슬 나오기 시작한 여름 물건이나 신상 화장품을 체크하고 마음이 내키면 다시 밤하늘에 우뚝 솟은 금빛 탑을 찾았다 아무리 제멋대로 한눈을 팔더라도 대체적인 방향만 잡으면 곧 커다란 타원은 건물들의 그림자 사이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아무런 용건도 인연도 없이 지금까지 그저 전철의 창문을 통해 플랫폼에 쓰인 역 이름을 바라보는 정도였던 동네는 실제로 걸어보니 상상보다 훨씬 신기하고 즐거웠다 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막다른 길 끝에서 되돌아 나오거나 뜻하지 않게 마음에 끌려 예정에 없었던 골목을 헤매고 다니거나 하며 오로지 방향에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정은 마치 자그마한 모험과 같았다 한시간 반정도 산책을 이어나간 뒤에 겨우 다다른 도쿄 타원은 부드럽고 따뜻한 색으로 밤하늘을 빛내는 모습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한참 빛나는 타워를 올려다보던 중에 유코 왜 그토록 마음이 끌렸는지 알 것 같았다 조명에 비친 도쿄 타원은 불꽃의 색을 닮아있었다 모닥불의 색이다 저 멀리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색이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지금 다니는 직장의 구인 광고를 발견했을 때 눈꺼풀 안쪽에서 그날 보았던 금빛이 물씬 베어나왔다 먼 곳에 갈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이사를 결심하고 집세나 교통편에 더해 베란다에서 도쿄타워가 보이는 것도 조건에 넣었다 그 결과 사쿠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난간에 두 팔을 올리고 눈을 가늘게 뜬 채 저 멀리 반짝이는 금빛을 바라보던 슈즈는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누나는 빛나는 걸 좋아하니까 잘 됐네 사람을 까마귀 취급하다니 아니 진짜로 말이야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다는 건 중요하니까 그렇지 하고 맞장구 치며 사쿠라는 슈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슈즈와 싸운 기억은 거의 없다 스스로도 사이가 좋다고 생각한다 이 비쩍말라 믿없지 못하고 남에게 쉽게 휘둘리는 응석 바지에 그러나 근본만은 부드러운 스물 네 살 남자가 소중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그것이 얼마나 일그러진 욕망인지도 왠지 모르게 알듯한 기분이다 아까 전에 이야기 말인데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다시 화제를 돌리자 슈즈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촉촉한 눈동자가 금빛 별처럼 반짝거렸다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다 사쿠라는 어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누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어슴풀에 비치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희미하게 따스한 바람에 도시의 봄이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맨션 주변에도 이미 밤 벚꽃의 하얀색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피어있는 건 유리도만의 인공 벚꽃 정도다 결코 빛이 바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을 영원히 아름다운 가짜 누나는 왜 미팅에 나가는 거야 느닷없이 슈지가 이쪽을 바라보았다 난간에 올린 팔에 눌린 입가가 조금 찌부러져 있었다 집에 대해 좋은 기억 이라는 게 있어 엉망진창이 된 모습 밖에 본 적 없는데도 자기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을 계속 좋아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믿어 그 순간 적당한 답이 생각나지 않아서 검푸른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중에 사쿠라는 어릴 적 일을 떠올렸다 거실에서 벌어지는 부부싸움에 귀를 기울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슈지와 둘이서 TV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리모컨을 쥔 슈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쨍그랑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는 순간 얼굴이 마주쳤다 슈지의 새카맣고 촉촉한 눈동자 속에 물고기의 그림자 같은 두려움이 어린다 분명 슈지도 자신의 눈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다 서로가 최후의 보류였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나이 또래의 형제 자매라면 누구나 하는 별것 아닌 싸움마저 할 수 없었다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끊기며 주변이 조금 밝아졌다 사쿠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있지 4년 전부터 신칸센을 타고 있잖아 오 알지 거기서 많이 봤거든 귀성이라고 해야 하나 아 지금부터 어딘가 인연이 있는 장소로 가는구나 하는 사람들 왠지 들떠있는 관광객들과도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업무 중인 사람들과도 조금 다른 어깨 언저리에 힘이 들어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장해제된 느낌으로 바로 알 수 있어 그렇게 귀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풍경일까 하고 생각했어 말을 이어나가면서 머릿속에서 벚꽃이 든 스노우돔을 뒤집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꽃잎이 떨어져 내린다 확실히 미지오의 말대로 고향이란 반드시 마음 편한 곳만은 아닐 것이다 두 손에 기념품을 들고 기운차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싸움을 하러 가는 사람도 돌아가는 것이 껄끄러운 사람도 있음에 틀림없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한 관계성이란 사계절을 지내는 벚꽃처럼 꽃이 만개하는 때와 주위에 시드는 때를 반복하며 어느 한가지 모습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갈 장소를 잃어버리면서 나는 항상 꿈꾸던 꽃이 만개한 모습으로 동생은 어둠 속에서 시들어버린 모습으로 각각 고향의 이미지를 굳혀버렸다 그건 역시 무척 분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쿠라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하루가 끝난 뒤 밤에 상행선을 타고 고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실컷 놀았습니다 뭔가 이것저것 힘들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푹 잠들어 있는 걸 보는 것도 그것도 좋아 취미 하고는 하고 슈지는 어깨를 움츠리며 얼버무렸다 사쿠라의 목소리도 그에 따라 부드러워졌다 의외로 어느 손님이건 자는 얼굴이 아주 나쁘지만도 않다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 눈으로 보는 건 믿을 수 있으니까 누나는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거야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은 음 먼 여행을 끝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몸을 묻은 손님의 모습들이 차례차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질문에 대해 떠오른 답은 정말로 기묘했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입에서 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내가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해줄 테니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저 먼 곳에서 신칸센을 타고 와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발견한 예쁜 것을 함께 보고 즐겨주었으면 좋겠어 그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가족이 가지고 싶은 건지도 몰라 소중한 사람이 찾아와 준다면 나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조명이 밝혀진 도쿄타워로 데려갈 것이다 좋아하는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다음 날은 시내 관광을 하러 돌아다닐 것이다 도쿄역 주변은 물론 아키하바라의 전자상가와 아사쿠사의 카미나리몬도 우에노 미술관도 거리 풍경이 아름다운 오모테산도도 스카이트리도 오다이파도 어디라도 데려갈 것이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얼굴이 많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침 햇살에 가득 찬 거실 풍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파자마 차림의 어머니가 얼른 아침밥 먹어야지 하고 잔소리를 하면서 자신과 슈즈의 도시락에 반찬을 넣고 있었다 일기예보를 보던 아버지는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니까 우산을 가져가렴 이라 말했다 부모님은 분명 여러 겹 걸치고 있던 금빛 날개옷 중에 몇 장을 자신의 의지로 벗어던졌을 것이다 가정을 만들고 난 뒤에 그 결과는 분명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걸치고 있던 날개옷을 껴입는 게 아니라 벗어 던지고 자신 외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즐겨 보자고 상대에게 손을 뻗어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해 보자고 결정한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금빛 날개옷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뭐야 하고 맥빠진 기분으로 얼굴을 들어올렸다 슈진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자의 모성이란 대단해 아니 아마 전혀 다를걸 에? 너도 언젠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흠 어떨까 이래저래 말해도 카오리를 좋아하는 거지? 평소라면 부끄러워서 대답하지 못했을 것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았다 슈진은 난간에 기댄 채 칠칠 맞은 모습 그대로 거야 좋아하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잖아 라고 토라진 듯 대답했다 귀여운 표현에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누나 있잖아 누나랑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 뭔데? 언젠가 언젠가 우리들이 행복한 어른이 되면 활짝 핀 벚꽃 아래서 성대한 꽃놀이를 버려보자 아이들의 옷을 고르는 법이라거나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방법이라거나 낭비에 대해서라거나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뒷말은 가슴속에 숨긴 채 사쿠라는 한 번 더 빌딩 사이에서 빛나는 도쿄 타워를 향해 눈을 돌렸다 갑자기 금색 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져갔다 슈진은 어라 하고 얼빠진 목소리를 냈다 꺼졌어? 자정이 됐으니까 내일 또 켜질 거야 어휴 도쿄 타워의 빛이 꺼지자 주변의 밤이 한층 깊어진 기분이 들었다 슬슬 방에 들어갈까 하고 사쿠라는 남동생의 마른 어깨를 두들겼다 두 시간 만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새로운 문자가 도착해 있음을 알리는 봉투 모양의 마크가 화면에 떠올라 있었다 제목은 오니시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로 어울리지 않게 문장 끝에 귀여운 병아리 모양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눈썹이 진한 딱딱한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만화 캐릭터에 대한 열띤 설명을 하고 있었으니 사실은 귀여운 걸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어떨까? 하며 간지러운 기분으로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본문에는 오늘의 담래로 다음 휴일에 식사는 어떠십니까? 라는 깔끔한 데이트 신청문이 적혀져 있었다 슈즈가 샤워를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리고 있었다 오니시 씨에게 답장을 보낸 뒤에 낮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노우돔에 손을 뻗었다 뒤집고 굴리면서 화려한 봄의 결정을 가지고 놀다가 유코 그것을 침대 아래에 있는 수납 박스에 던져놓았다 골든 위크가 끝날 무렵이면 바람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다 도시락과 음료의 안내나 손수레의 내용물도 그에 어울리게 바꾸어야 한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작업 순서를 떠올리며 사쿠라는 베란다 너머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꿈과 환상의 꽃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지는 대신 새파랗게 빛나는 잎사귀가 피어난 가지가 유리돔을 깨고 뻗어나온다 이제 곧 이 방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올 것이다 다가올 보다 바람에 플러 heroin